나는 경향교회의 별림입니다. 나는 경향교회의 별림입니다. 우리는 경향교회의 별림입니다. 경향교회는 별들의 운동을 통해 별림들을 복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신학교수로 키워내고자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별들의 학교에서 별림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들의 학교는 개강예배와 9주간의 수업, 기말고사, 그리고 종강예배의 순서로 한 학기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개강예배에서는 지난 학기 동안 별림 서원을 한 신입 별림들에게 별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고, 이후 9주간 동안 신학생 별림인 교육 전도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공부를 합니다. 지난 1학기에는 영리와 유치부 별림들이 구약의 성경인물에 대해 엄마와 함께 집에서 예쁜 학습지를 공부하였고, 유초등부와 고등부 별림들은 기초교리인 기록교 7형일을, 중등부 별림들은 소율의 문답을, 대학 청년 별림들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기틀이 되는 개혁지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9주간의 수업이 끝나면 학기말고사를 치르고, 종강예배에서는 시험과 과제물, 출석 등에 따라 채우수, 우수, 장려상이 주어지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 별림 중 별학교 시험 성적과 교회 본장, 부선의 활동이 우수한 5번 별림을 선정하여 매년 단계 성교 비용을 지원합니다. 별들의 외국어 학교는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강사님들을 통해 10주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세계화 시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반에서는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과 학기 등의 다양한 특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벗어나서 기독교 유적지와 박물관, 영화관, 극장 등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1월 유초중부 별들의 겨울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원 양진캠퍼스 내에 소래교회당과 총신문소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별림들은 복원된 소래교회당에 앉아보고 소래교회를 비롯한 초기 한국기독교 성도들을 통해 지금의 경향교회가 세워졌음을 깨닫고 선교지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길 기도하였습니다. 4월 중고등부 대학 청년 별들의 봄학교는 로티시네마 가양점에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툴을 관람하였습니다. 영화 관람을 통해 별림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의 시험들에 대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월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는 대학로 열린 극장에서 뮤지컬, 더부,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했습니다. 뮤지컬 관람을 통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롤라드처럼 목숨을 바쳐 말씀을 지키는 별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한시 이성전에서 별들의 학교와 후원회를 위한 기도회를 모이고 5시 이교육실에서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의 월레회를 모여 한 달 동안 있었던 별들의 학교 후원회 사업보고와 회계 보고를 나눕니다. 1월 별들의 학교 후원회 총회를 통해 1년을 결산하여 새해를 계획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내년 1월과 8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현실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경양의 아들, 딸들이 별림으로 서원하여 마음의 준비, 실력의 준비가 갖추어진 준비된 별림으로 자라가도록 별들의 학교에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별림들을 격려하고 이 조국 교회의 최고의 복사, 전도사, 사무, 선교사, 신학교수로 키워내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과 성부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위해 성부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